반갑습니다. 주님들 조커입니다. 자, HLB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게 항서제약 쪽에 결국은 이 원료를 제공을 하는 M&A를 할 수 있는 기대 종목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HLB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집중해서 꼭 들으셔야 되고요. 물량 절대로 주지 마세요. 한 주도 주지 마세요. 주가가 결국은 FD 승인이 지금 6개월 남았죠. 6개월 남는 시점에서 매집이 끝나면 승인이 나온과 동시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한에서는 제가 내부 자료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LB 클래스2가 결국은 나오면서 지금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죠. 정말 대단한 종목인 게 이 FD 재료 하나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올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은가 두 번을 맞춰가지고 내렸습니다. 자, 내림과 동시에 거래대금이 빠지면서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 번 나와줬고요. 지금 가격선이 세력들이 매집했던 그 가격선까지 다시 한 번 도달을 했습니다. 아마도 얘네가 물량을 매집했던 게 조금 모질랐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위에 악성 매물대도 지금은 남아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박스권을 다시 한 번 뚫어주려고 하면은 물량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 물량을 지금 개미들한테 계속적으로 시간을 딜레이시키면서 뺏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주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수급 현황도 잠깐 볼게요. 자, 수급 현황도 보면요. HLB, 우리 개인들은 물량을 전부 다 뺏기는 동안에 외인 쪽과 기관, 그리고 금융 투자 애들은 보신 바와 같이 매집을 엄청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주도 뺏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짜여진 판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 번 볼까요? 자, 일단은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었죠. 자, 그런데 한가를 두 번 맞았던 이유가 불발이 됐죠. 왜 불발이 됐습니까? 자, 항서제약 쪽에서 FDA의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많이 내려왔죠. 자, 그리고 재신청을 하면서 재신청 결과가 클래스 1으로 갔으면 2개월 안에 나왔는데 클래스 2로 가면서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시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짜여진 정말 잘 짜여진 판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서제약 쪽에서 분명하게 처음에 FDA 승인을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불발이 나왔죠. 자, 그리고 매집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기가 막히게 나와주면서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도 일정하게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는 거는 항서제약이 어디 나라 기업입니까? 자, 중국에 있는 기업이죠. 자, 지금 미국에 신청한 게 FDA가 미국에 승인을 요청을 했죠.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승인권을 얻기 위해서. 자, 미국 시장이 열리면요. 유럽 시장도 당연히 열립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은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애들이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투트랙으로 간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투트랙.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도 들어갈 거고 결국은 별도로 중국 시장도 열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한 목소리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은 놓칠 수 없죠.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항서제약이 중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파이프라인은 열려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CB 물량과 BW 물량을 찍어내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리보세라닙이 간암신약이 중국에서 항서제약을 통해서 팔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돈다발 아닙니까? 자, 이 돈을 가지고요. 지금 항서제약 쪽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이 기업을 결국은 HLB가 원하는 거는 이 자금 가지고 자, M&A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러한 얘기가 지금 증권가 쪽에서 찌라시 마냥 돌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두 가지의 장점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은 HLB가 뭘 하는 기업이죠. 기본적으로 이 R&D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연구개발. 자, 연구개발을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약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로 R&D 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데 진입장벽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FD 승인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HLB의 리보세라님이 이 미국 시장을 침투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장점이 하나 생겼고 자, 두 번째는 이 중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이 바이오시밀러의 대가로 불리는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우시바이오 그룹입니다. 자, 우시바이오 그룹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자, 생물보안법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죠. 그러면은 우시바이오가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이 한국 기업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HLB가 지금까지 주가가 밀렸던 게 한 방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딱 하나죠. 재료죠. 재료. 그런데 재료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FDA 지금 6개월 딜레이가 걸렸지만 자, 얘네가 FDA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신청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클래스 1으로 갈 수 있었지만 왜 클래스 2로까지 가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딜레이시켰냐.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량을 끌어모았던 시점까지 지금 왔죠. 메인 쪽과 기관 쪽은 이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거고 우리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손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은 정보가 있어서 개미들의 손절하는 물량을 전부 받아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 결국은 시장에서는요. 이 큰 손과 작은 손밖에 없어요. 작은 손은 개미고 큰 손은 누굽니까? 결국은 외인 쪽, 기관 쪽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요. 지금은 개미들한테 얘네가 사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반대로 다시 개미들한테 비싸게 팝니다. 비싸게. 자, 개미들한테 지금 싸게 사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개미들한테는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내부 자료 지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M&A 단기 종목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종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요. 국내 최초 FD 신약재팟 유한양행이라고 적혀 있고 2위는 HLB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HLB랑 지금 병행요법으로 같이 들어갔던 게 항서제약인데 자, 항서제약이랑 같이 이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M&A를 단행할 수 있는 기업이 딱 한 종목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하는 종목을 공개적으로는 조금 오픈하기 힘드니까 문자를 주시는 분들 한에서 제가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자, 바로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우리 구독하신 분들 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한테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적정 주가와 함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으로만 봐야 됩니다. 절대로 12월을 넘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지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내부 자료 지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에서 제가 내부 자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게 파일이 커요. 자, 파일이 워낙 크고 지금 문자는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직 못 받았다 하시면 한 번 더 저한테 보내주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7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자 시장을 잠깐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수혜 섹터로 꼽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조선 쪽이나 철강 쪽이나 이런 방위산업들 얘네 기업들이 주가에 변동성을 줬는데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려서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볼만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저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10월 22일 날에 제가 코콤이라는 종목을 그랬더니 16%가 바로 상승이 나와줬죠. 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재부각됐다라고 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섹터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떻게 됐습니까?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잠깐 볼게요. 자, 20% 급상승이 나와줬었죠. 21% 정도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 제가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장주로 꼽히는 이 종목인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까지 내부 자료와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장주로 꼽히는 이 기업 숫자 7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말씀을 적정주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2월 이 사이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에 앞서서 우리가 돈을 잃어가는 과정이 보통 이 구조입니다. 정보가 없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요. 자금을 더 끌고 와요. 원금만 찾자는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더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돈을 잃어가죠.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주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구독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복리, 복리가 뭡니까?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내가 수익을 봤으면요. 그 수익금을 빼지 말고 그대로 눈덩이처럼 대굴대굴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200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이 800을 만들 겁니다. 바로 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가려고 하면은 8배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 텀을 조금 두고 100으로 딱 2배 그리고 200을 만들면은 또 2배 그리고 400을 만들면 2배 그리고 점점점점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한 번 1억을 목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취지고 운영하는 방식은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작전주를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겁니다. 작전주를 역이용해서 종가 베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종가 베팅하는 방식은 매일 아침 단기 스윙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한 5% 정도 단기적으로 나는 조금 매일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종가 베팅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이거를 못 믿으시겠다 하시면은 제가 딱 내일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일 장에 세력들이 딱 들어온 종목들이 이 두 종목이거든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그 다음 위즈웍 스튜디오 얘네 세력들 종목이에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상승 시키고요. 그 다음부터 은봉으로 뺄 겁니다. 물량을 개인들한테 던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오픈해드렸죠. 자, 11월 6일 날에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력들이 입성한 종목이다.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은봉으로 갭으로 떠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자, 그리고 위즈웍도 볼까요? 위즈웍 자, 위즈웍도 똑같습니다. 갭으로 뛰어서 은봉으로 빼버렸죠.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갭을 띄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요. 갭 상승을 어차피 한 번은 띄우기 때문에 얘네가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면 되는 겁니다. 자, 얘네가 어차피 갭을 띄울 거니까 우리도 같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개미들한테 자, 우리도 물량을 던질 겁니다. 자, 이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작전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제 번호,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 79794743번으로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매일 아침 문자를 드릴 거예요.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종가에 매수를 했다가요. 아침에 팔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알아들어서 아침에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매수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 꼭 지켜주시고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하지만 원칙은 아침에 파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꼭 원칙만 지키셔도 매일 5에서 10% 정도는 조금 생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종가 베팅. 나는 매일 5에서 10% 정도 수익 좀 보고 싶다.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고 싶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종가 베팅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보통 이렇게 세 번 아니면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매집주 형태로 저점 눌림목 구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점 부귄마다, 눌림목 부귄마다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크게 조금 먹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주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하면 제가 이런 도표도 같이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YY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실적이 나왔고 주가는 아직 그대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도표도 같이 말씀드렸죠. 이 노바렉스 분기 실적표를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1분기 실적까지는 주가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2분기 딱 올라가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도표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노바렉스죠.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변동성이 없다가 실적이 딱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주가 펌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23%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나왔던 종목들은 제가 10월 22일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 12%가 바로 올라가졌죠. 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제가 DGP와 태성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같은 경우는 6% 상승이 나와졌고요. 그리고 DGP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갚죠. 이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와졌는데 물론 이렇게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장중에 올라가는 거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까지는 모릅니다. 저는 원래 애초에 예상됐던 적정 주가만큼 오면은 매도를 보통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종목이 있죠. 10월 7일날부터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습니까? 리가켄바이오, ADC, 항암치료제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리가켄바이오 자료 제공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10월 8일날부터 이렇게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고 모곤스텐리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됐었어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2,600억 정도 더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6일날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계속적으로 모곤스텐리지수 구축이 들어간 상태다. 추가적인 상승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자료 제공도 또 10월 2일날까지도 11월 2일날까지도 제가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월 7일날부터 말씀드렸죠. 26%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끌고 가고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지금 잡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타점이란 게 있습니다. 타점. 중요한 거는요. 좋은 종목보다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적정 주가에서 사야지만 좋은 종목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서 잡으면은 결국은 돈을 못 법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날짜인 실리콘2 말씀드렸죠. 실리콘2 하반기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할 때 좋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자료들도 어제 11월 5일 날짜에 같이 제공을 해드렸죠. 한국 전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액보다 실리콘2의 분기 매출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제 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바로 실리콘2도 5%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바로 나와줬죠. 그런데 실리콘2는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좋은 종목이에요. 물론 이거 잡지 마세요.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종목을 잡으시면 됩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굳이 잡으려고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이런 실시간 정보 받으면서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7979-4743번으로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저한테 받냐라고 계속 여쭤보시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은 내부 자료 공유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도 제가 해리스와 트럼프 관련 기업들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죠. 오늘 날짜도. 11월 6일 날. 자, 이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자, 제 영상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십니까? 조코의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자,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바로 핸드폰에서 안 뜨시면은 여기 더보기 있잖아요. 저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길 누르시면은 아마 회원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다운로드 있죠? 옆에 위에. 이거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고 텔레그램 방 어플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은 얼마 안 걸려요? 뭐 한 10초면 될 겁니다. 그 텔레그램 이렇게 어플 다운받으시고 회원 가입하셔서 자, 내부 자료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밀화방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자,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실시간으로 정보도 받고 싶고 하신 분들 저한테 그런데 텔레그램 방 입장하기 전에요. 반드시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 보내주시고 어,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요. 내가 종목을 좋은 종목을 봐도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 너무 많아서 못 잡고 있다. 현금이 부족해서 못 잡고 있다. 하시는 주진님들은 저한테 보유 종목이랑 평당가를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적정 주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들고 있어봐야 더 떨어질 종목이 있고요.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들을 구별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현금 확보해서 우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금융투자 전문인력 제가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은 너무 사자들이 판을 쳐요. 제가 정보들 이렇게 어떻게 아냐고요? 저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서 저 원래 펀드매니저였습니다. 전이죠, 지금은. 전 펀드매니저였습니다. 자, 기관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정보가 많죠. 다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개인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영상을 널리 널리 퍼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건강한 우리 주식시장이 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맨날 기관에들만 돈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거 실어서 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정보가 많은 이유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펀드매니저여서 정보 많기 때문에 이거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공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